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헌 전문가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꼽아주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주력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칩세인 미디어를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 에버다임, 세 번째로는 나스 미디어, 마지막으로 태용 로릭스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는 또 특히 어떤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칩세인 미디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칩세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반도체 칩 설계에 대한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칩세인 미디어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진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4분기 연속 로열티 매출이 30억대를 좀 달성하면서 지속적인 매출에 대한 소문을 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3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영업이익은 속도 감소하는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비용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감소하는 흐름들은 보였습니다만 3분기 매출액은 좀 증가했다라는 점이죠. 즉, 비용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는 58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한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도는 기대감이 높고 올해 실적이 작년 실적 대비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CPC 미디어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섹터 쪽에서도 수급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121선 지지 라인 때를 좀 형성하는 자리를 이용하셔서 접근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화요일 장대 양봉의 8% 상승세가 좀 이어진 이후에 수요일 날 거래량이 좀 감소하면서 속도 조정세를 좀 보였는데요. 아래 꼴을 달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추가적 상승 라인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기대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10월 21일 주력 종목으로도 선정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그 가격대 기준에서 8.5% 상승한 흐름들이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좀 관심은 놓여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덤프트럭과 타워크레인 등의 토목 중장비를 좀 제조하고 있는 업체로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좀 편입이 되기 때문에 최근 좀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전일 이후 집행위와 독일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좀 개최가 됐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500조 원을 좀 추산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슬슬 준비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마무리되면서 재건 관련된 흐름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 에버다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미디어와 현대 에버다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2대 1료 소용어 정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력 종목 살펴봤습니다. 칩셋 미디어와 현대 에버다임 짚어주셨고요. 칩셋 미디어는 글로벌 선두의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한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수혜를 좀 보고 있는데요. 4분기에는 추가 계약도 이루어질 점막이라고 합니다. 매출이 계속해서 더 증가할 점막이라고 하니까요. 반도체 관련 소식들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지난주 살펴봐주셨던 현대 에버다임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재건조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